슈만 공명과 지구의 훔소리 1952년 독일의 물리학자 윈프리드 오토 슈만 교수는 지표명과 이온층 사이의 대기 공간에 상당한 양의 전자기파가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1954년 H. 벨 퀘니시와 함께 대기 공간에서 주로 7.83 헤드치로 공명하는 주파수를 발견했다. 이온층에서 발생하는 번개 방전에 의해 자극을 받아 생성되는 지구의 전자기 공명을 측정함으로써 휴먼 공명 휴먼 레저넌스를 확증한 것이다. 당신도 초자한 적이 될 수 있다 책의 저자는 이 주파수를 다름 아닌 생명을 위한 소리굽수라고 했다. 책에는 언급이 없지만 이온층의 존재와 지구의 자연 공명 주파수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니콜라 테슬라였다. 테슬라는 뭐든 클리프 타워라는 무선통신용 탑을 만들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정보를 무선으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이 전송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지구는 공명하는 LCL으로서 작용하며 그 공명 주파수는 약 7Hz로 봤다. 그가 죽은 후 휴먼의 연구에 의해 휴먼 공명으로 알려졌다. 휴먼 공명이란 지표면과 전리의 층 사이의 공간이 도파관의 역할을 하여 지구에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공간에 가두어짐으로써 공명, 즉 일종의 울림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주파수는 생물학적 회로에 영향을 주는 배경 주파수로 작용한다. 휴먼 공명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이 대지의 품 안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좋은 공명 주파수라 하며 미국의 나사에서는 우주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휴먼 주파수, 즉 지구 고유 주파수 7.84Hz를 인공적으로 우주선 안에 발생시킨다고 한다. 최초부터 지구의 전자기장은 이 7.84Hz의 자연주파수 진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지켜왔다. 말하자면 휴먼 공명은 지구의 심장 박동과 같은 것이다. 고대 인도의 현자들이 말한 오미라는 이 순수한 소리의 현연이 바로 휴먼 공명이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7.84Hz는 저 알파파와 고세타파의 뇌파 상태와 관련되기 때문에 뇌파 동조를 높이는 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주파수이기도 하다. 저자는 오미라는 소리의 현연이 휴먼 공명이라고 했다. 책에 따르면 휴먼 공명은 지구가 내는 소리이다. 지구의 노래 어스송이다.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은 1995년 어스송이라는 노래를 발표한다. 어머니 지구와 동물,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명곡이다. 지구의 노래를 옴이라고 했는데 옴는 창조의 소리라고 하고 훔은 결실의 소리라고 한다. 독일의 학자 요아임 어니스트 브렌트는 모든 원형 주문 가운데 가장 신성한 4대 종자음절을 우, 아, 훔, 흐리, 로 말한다. 그런데 이 운과 훔의 원주인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칠성과 태일찬이다. 훔은 우주의 모든 생명의 소리를 끌어안는 임브레이싱 사운드이다. 그래서 훔으로 폐열줄을 매듭 짓는 것이다. 그런데 최신 과학기사를 신는 과학 전문 사이트 livescience.com과 space.com에 지구의 훔 소리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영어 제목은 각각 이러하다. 지구가 내는 훔 소리. 지금껏 이렇게 신비로운 것은 없었다. 우주 교양곡이라 할 만한 지구의 훔 소리. 그 근원이 밝혀지다. 훔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콧노래를 부르다, 중얼거리다 등의 뜻이 있다. 주문을 읽은 것 자체가 우주의 음악이고, 중얼거리듯 끊이지 않고 입으로 읽는 것이니 이 뜻으로 통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어스즈 훔 사운드라는 명확한 단어를 써서 지구의 훔 소리를 지칭했다. 두 기사의 내용은 비슷한데, 핵심은 지구과 학자들이 지진 연구를 하던 도중 지구의 특정한 소리를 발견했고, 이는 훔 소리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우주 교양곡인 듯하며, 다른 행성들도 행성마다의 소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훔은 태울주 주문의 핵심 소리로 증산도 도전에는,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울주니라. 라고 나와 있다. 결론은 주문은 천지주와 태울주로 앞으로 가을 개벽에 천지병난을 극복하는데요. 상제님, 태모님 말씀으로 우리가 태울주, 성구, 태울주는 5만년 운수 탄 사람이나 읽는 주문이다. 읽는단 말이야. 그리고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다.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앞으로 개벽기에 병난이 올 때 누구도 살 수가 없다. 태울주에 대한 유명한 성구 있어, 이렇게. 만사무기, 태울주, 만병통치, 태울주. 우리가 그 성구 다 함께 잘 암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훔치훔치 태울천 상원군, 훈리치아돌의 훈리암니 사파. 이 훔은 불가의 법신, 화신, 보신, 그것이 일체가 된 삼신일체의 우주초와 생명, 성령의 소리다. 그리고 이 대우주라는 것은 이 훔소리로 새로 태어나고 훔소리로 완성이 된다. 치라는 것은 태울천의 조와 성령님, 상원군님 성령과 당신님의 신법과 하나가 된다는 뜻도 있고, 또 천지의 인심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훔치훔치 태울천 상원군, 태울천은 상원군님이시여, 훈리치아돌의 그 생명의 근원, 성령의 조와시여, 훈리시여, 그와 하나가 되는 내 마음이여, 이렇게 노래로 돼 있는 거야. 훈리치아, 돌의, 훈리암니. 다시 한 번 그 우주의 법신의 근원인 훈리시여, 성스러운 소리여. 그리고 그와 하나 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부동명왕의 신법이여. 그게 함이거든. 함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시련이 와도 굽히지 않는 백절불구의 신법. 물론 이것은 신두교 불가의 밀교 부동명왕으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 도법에서는 1만 2천 명, 금강산 도수를 받는 도통군자 부동명왕 신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